이거 지금 약간 진영이가 약간 뭐라 해야되지 형님같은 느낌이라서 네 저희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초대를 저희가 인사를 깍듯이 한 이런 느낌이고요 아 오케이 우리 아가새 분들한테도 인사를 좀 깍듯하게 해야되니까 오랜만에 일어나서 할까요? 네 좋습니다 네 자 아 기다려줘 형님 기다려줘 형님 기다려줘 형님 기다려주세요 아 우리 먼저 일어난게 잘못됐네 둘 셋 Come and get it 갓세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왔어요 오랜만에 좀 자기소개도 한번 가볼까요? 아 네 아 우리 조금 바꿔서 해볼까? 아 이제 좀 새로운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그렇죠 1년파만인데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아 갓세븐의 리더 제이비라고 하고요 네 옛날에는 시크앤식시였는데 이제는 좀 어 섹시앤식 네 좀 이제 섹시앤식 영그러진 네 좀 영그러진 섹시 네 제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네 새롭게 네 안녕하세요 엘리에서 돌아온 스물여덟 살 마크입니다 스물여덟이요? 스물여덟 스물여덟 미국 나이 미국 나이 미국 나이 미국 나이 네 아 난 이제 맏형 아니고 아니지 아니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에서 스물그러면 나은 몇살이에요 스물다섯살 영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스물다섯살? 갑자기 다들 와 이제 미국 나이로 가는구나 이제 미국 나이로 가는구나 이제 미국 나이로 가 아 그치 오케이 형님이 된 진영인가요? 아니요 갓세븐 엄마에서 아빠로 변한 박진영입니다 와우 아 듬직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 네살 네 아직도 태국사람이고요 뱀뱀입니다 아직도 태국사람 아직도 태국사람이면 뭐 언제 변할 예정이에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랑 동갑인 유겸입니다 예 오 와우 새롭게? 새롭게 형이 해주면 안 돼?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딱 비춰주시면 돼요 네 딱 진영이 형이 해주세요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A O M G 네 유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스물여덟살 J A C K S O N 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왕 좋습니다 가자 앉아 봅시다 Integrity